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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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게임은 스팀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참고로 이 게임이 평가가 되게 괜찮아서 가지고 왔어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마우스를 좌클릭해서 얼룩이나 자국들을 싹 씻어낼 수 있대요 오 거기 누구냐? 엘리베이터 소리를 들었다 설마 이 늙은이 데릴 그냥 지나칠 수 있을 줄 알았더냐 아 안녕하세요 데릴 저예요 아 카일 간만이구나 녀석 즐거운 한 주 보낼 준비가 됐느냐? 아 네 이번 주말까지 집세를 내야 해요 꼭 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걱정할 필요 없다 카일 분명 순조롭게 기분 좋은 한 주가 될 거야 아 운이 좋다면 신나는 일도 생길지 모르지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 자네 오랜 친구인 이 보안 책임자 데릴에게 알려주게는 알겠지? 고마워요 데릴 그럼 시간 낭비할 만큼 했군 가서 청소나 열심히 하게 내일 보지 친구 오 오 2를 눌러서 레벨을 시작하래 아 오 그냥 이렇게 오 여기도 드럽네 아 계속 청소하는 게임인가 봐 어 반갑습니다 말은 못 거나? 말은 못 거나 봐 어 여기 벽면도 더러워 치워 치워 사무실을 나가세요 사건 현장 청소하는 건가요? 예? 그게 무슨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Palest 게임 왜 살인이 있지iz? 과 requesting 밤이 됐어요 늑땡아 됐어 뭐라고 왔는데 못 읽겠어 영어라서 왜 침을 해 늑땡인 상태로 청소를 하면 아 늑대일 때 사람을 마주치면 아 잡아먹나보다 그래서 사람을 안 먹고 아침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 아니야 밤에 일을 시작했어 늑대인간 총연합해 늑대 매뉴얼 죽여요 발각당하면 자신을 제어할 수 없게 돼요 늑대인간이 사건 현장 청소하네요 어떻게 먹어요 시체를 먹어요 치워요 증거를 없애요 헐 야 나 늑대인간이었던 거임 하하하하 귀는 고양이밖에 없으니까 일단 여보라서 나 난 늑대인간 청소부였던 거임 모자 절대 써 어 거기 멈춰 늦은 밤이라고 해서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갈 생각은 하면 안되지 어 어 어 안녕하세요 데, 데, 데릴 오늘부터 야간근무네요 아 야간근무하라는 메일이었나 보다 카일 드디어 말동부가 왔군 몸 상태가 안 좋은가? 목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아 그, 그, 그게 어 이, 인터콤이라서 그럴거예요 무급 초과 근무라니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동의할 수 밖에 없군 나도 이 작은 경비실에 갇혀 엘리베이터 입구를 지키고만 있을 뿐이니까 하지만 불평은 없어 나는 항상 그래 왔듯이 계속 감시하고 있겠다고 시호가 모두에게 과정한 업무를 지우고 있으니 주말이 다가올수록 사무실 점점 더 바빠질거야 어 지금부터 안들케고 사람을 안잡아먹고 열심히 한번 청소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보자 오 저긴 사람있어 지금 청소 못해 뭔데? 저기 청소해야되는데? 움직인다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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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어디 청소해야되지? 여기랑 저기가 더러운데? 저쪽부터 청소하자 어 화장실 화장실 어 지지 지지 어 지지 어 지지 어 지지 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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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지 누가 벽에다가 똥칠을 해놓은거야 제대로 조준 안해? 누가 이렇게 드럽게 화장실을 쓰는거야 나와나와나와 문치고 오케이 조심조심 조심조심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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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없어 온다우온다 나오세요! 거기 청소하야된단 말이예오 나오세요오 전 사람을 보면 주차를www 주차할수 없단 말이예오 나와주세오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 serpent 가가가가 청소청소 지금 청소해야돼 사람을 잡아먹을 수 없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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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일을 다했어 빨리 탈출해 죽이지 않았어요 아휴 왼쪽부터는 꾹 눌러서 쓰레기를 빨아들일 수 있대요 쓰레기도 빨아들이고 물청소도 해야된단 얘기네 이런 젠장 카일카일 기다리고 있었네 내가 발견한 것을 얘기 좀 해주지 대 대 대 대리 그렇게 소리치지 마요 놀랬잖아요 자 잠깐 뭘 뭘 뭘 발견했다고요 사무실 근처에서 안전점검을 하다가 피가 묻어있는 털뭉치를 헉 그냥 재미있었는지도 모르지만 확실히 친하자 하지만 어느 쪽에도 뭔가 수상해 전 아니에요 뭐라구요 뭐래요 대체 그런게 사무실에 있을 이유가 있어요 그 말이 맞지 하지만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위험한 동물이 사무실에 들어온 것 같아 나는 엄격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어떤 동물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지 모두를 보호해야만 해 그 어 그 사람 아니 그 그거 열심히 찾길 바래요 아마 내일까진 잡힐거야 뭔가 보이면 알려주라고 내일 보지 친구 아니요 아니요 잘못보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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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 퓨 퓨 아 퓨 눌러서 바꿀 수 있어 아 나 숨어 오지마 오지면 자 오면 잡아먹을거야 오지마 오면 안내 오면 오면 잡아먹을거야 눈은 못닿냐 하하하하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gou 낭몬도 어 어디까지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지금이야 하하하하 어디야 어디가 들어온거야 도망쳐 도망쳐 절대 잡아먹을수없어 와 개잘했다 오늘도 잘했어 게임을 입으로 하는 스타일이라고 하지만 위험하잖아 위험했다고 진짜 위험했잖아 너희들이 보기에도 그러지 않았어 나 엄청 위험했는데 넘어간다 직원들이 근처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가져가요 마우스를 우클릭해서 발사하세요 뭘 헉 드러운거 봐 가엘 자네에게 전화를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네 그래요 뭐라도 찾았나요 데릴 그렇지만은 않아 어젯밤에는 그 녀석이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 하지만 녀석이 사무실 어딘가에 숨어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어 알려주고 싶은건 이거라네 그 녀석을 잡는데 도움이 될 특별한걸 만들기 시작했어 하지만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릴거야 하지만 걱정말게 우리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무실의 안전을 지킬테니 네 당신이라면 반드시 그 녀석을 잡을 수 있을거에요 하하 이제 일하러 가야겠어요 뭔가 보이면 알려드릴게요 그거 괜찮군 내일 보지 친구 와 여기 늑대의 금지 표시 붙어있는거 같은데 왜이렇게 더러운거야 다치오 다치오 싹쥬오 싹쥬오 여기 뭐지 이거 아 수지품이구나 어 그럼 아까도 그거 죽었어야 했는데 회전해오리 흐히히히히 흐히히히ㅎ 흐흐흐흐흡흣흐흐흐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checked terior하 angef 지나가요 어휴 뒤로 어휴 정말 야간일을 왜 해야 되는 거야 진짜로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너무 좋은 선택이었어 어디지? 여긴 어떻게 들어가지? 으취 절로 가야 돼 아닌가? 어떻게 들어가지 저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못 보신 거예요 아니요 잘못 보신 건데요 아니요 잘못 보신 거예요 어휴 여기다 서버실인데 물 부어도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서버실에다가 물 부어도 되는 거 맞아? 아휴 어 사람이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썩 꽂아라 썩 물렀구만 어휴 널 잡아먹어버리는 수가 있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갈 갑니다 가요 수고하세요 일 화이팅 하세요 삥 돌긴 했지만 도착했다 휴 휴 아휴 야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야 진짜 오래 걸렸다 휴 휴 클리오야 하 힘들었다 어? 동물을 잡아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달려요 시야도 가려요 어? 동물도 잡을 수 있네 어 그리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 시야도 가릴 수 있나봐 어허 스페이스바로 점점 할게 많아져 카일 당장 거기 서라 왜 왜 왜 왜 왜 그래요 데릴 카일 내가 잘못 생각했어 계속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사무실에 있는 이 녀석은 그냥 야생동물이 아니야 생각해보라고 이 생물은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있지? 그런 야생동물은 시야에서 벗어나 있으면 동시에 자신의 흔적을 모두 숨길 수 없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야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건 진짜 괴물일지 몰라 특별 프로젝트의 타겟이 더 적합하게 조정하고 있어 헉 헐 총 더 큰 녀석으로 말이지 눈이 돌았어 하하 하하 데릴 정말 바쁘시겠네요 어서 일하러 가셔야죠 저도 해야 하니까요 제 근무를 사무실에선 조심해 가히엘 내가 온갖 동물을 잡아 그곳에 풀어놓았거든 어 뭐라 그 괴물을 유인하려고 말이지 예 에에에 그럼요 주의 고마워요 데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괴물을 잡고 말겠어 내일 보자고 친구 헐 이쪽인데 우와 사람 진짜 많은 거 봐 머리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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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다다다다 than 난 용감해 난 용감해 난 짱짱 용감해 저 쪽인데 저게 어떻게ходит 이쪽으로 가 난 짱짱 용감해 빨리 달려 뭐야? 어떡해? 어떡해? 사납을 먹어버렸어! 어떡해! 치워야돼! 어떡해! 사납을 먹었어! 어떡해! 내가 사납을 먹었어! 주차할 수 없었어! 죄송해요! 어떡해!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어! 어디로 가야되지? 절로 가야되는데? 아니에요, 잘못보신거에요? 지나갑니다! 하나, 한꺼번에 지지하네요! Alpha, 이모 빠져나가야돼 빠져나가야돼 하우 볼일보세요 다들 할일하셔야죠 하다다다다 하다다다다다다 하다다다다다 하다다다다다 지나갑니다 구실쇼뜨릉 죄송합니다 일들 보세요 일들 보세요 저도 바푸거든요 사람잡아 먹어서 스티커 없어 스티커 없어 헐 표정 무서워 지금까지 상대해본 것 중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녀석이야 데릴 표정 무서워요 데릴 괜찮아요 아직도 잡지 못하다니 자기가 너무 고지능이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를 비웃고 있어 내가 막지 못하는 걸 지켜보고 있지 마치 이 건물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것만 같지 사실은 이 건물에 이미 익숙해진 상태일지도 몰라 무서워요 데릴 그렇게 쳐다보지 말아요 뭔가 아님 누군가가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지 내일 밤까지 특별 프로젝트를 완료된다면 이제 도망갈 곳은 없겠지 놈의 목숨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겠어 누군가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나 카이 아 아뇨 물론 없어요 데릴 저 저 저 그냥 다시 일하러 갈게요 그래 다음에 보자고 친구 데릴 짱 무서워 저 사람 자는데 이 사람 어떡하냐 저기는 어떻게 가 저도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저분 움직여서 나오면 들어가자 아 근데 이거 시간이 되냐 디저트로 먹어버리라고 안돼 안돼 어떻게 사람을 먹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너 왜 거기 들어가 다 나와 둘 다 나와 다 잡아먹어버리기 전에 다 먹으면고 이거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왜 정확히 써야sell 돼야 되는데 으아! 시간 넘쳤나! 다시 해! 이거 다시 해! 다 잡아먹어버리고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지나가요!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가면? 와 시간 진짜 오래 걸리네? 계속 기다려! 절대 기다려! 잡아먹어야 되나? 아니야! 시간은 충분할 거야! 괜찮을 거야! 이 사람이 일처리가 너무 느려! 네 뒤에 나 있다! 너 일처리 늦게 끝내면 너 죽이고 나 갈 거야! 1분도 안 남았어! 이 녀석! 너 왜 들어와! 다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아하하하하하하 왜 말했잖아요... 죽고 싶어서 환장하셨냐고요! 왜... 나는 정말 청소문하고 싶은데 유래 빨리 빨리 처리하셨어야죠! 먹어버렸잖아 아까 청소하던 그 방이잖아 들켰어 데릴한테 걸렸어 테리 왜 별점수가 점점 줄어드냐고요? 어렵잖아요 지나가요 어떡해 테리 이거 봐라 내가 새로 만든 늑대인간 추적기 T200이 근처에 늑대인간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군 이 추적기에 며칠 전에 발견한 털 한 쿠미가 들어있지 이 털에 온 곳으로 나를 이끌어줄 거야 너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아니냐 카일 나는 너를 믿었다 카일 넌 몇 명의 동료를 죽였지? 대체 몇 명이나? 아니 이제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몇 명일지라도 나는 널 용서하지 않는다 넌 어쨌든 모두에게 위협적인 존재니까 넌 거짓말을 했어 내게 거짓말을 했다고 테리 저 집세를 내야 한단 말이에요 아 집세를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다 널 죽일 테니까 카일 이 장기가 바닥에 흩뿌려지게 할 테다 니 꼬리를 열쇠 꼬리로 만들 거고 니 가죽을 모피코트처럼 거칠 테다 이따 볼 친구 그러지마요 그러지마요 대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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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일부러 어렵게 꼬아 계속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왔다갔다 청소를 해야 될 거 같아 온다 온다 다시 빠져나가요 오븐 왠지 왠지 이따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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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빙글리 도르르 도르르 그 루트를 따라 올 거니까 CEO를 먹었어 난 시 누가 CEO를 죽였어 이거 이따 청소요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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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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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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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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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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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삥삥 놀아 삥삥 놀아 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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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있잖아 오고 있잖아 오고 있잖아 빙글빙글 빙글빙글 올 때까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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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돌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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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빠져나가 이렇게 빠져나가서 빨아들여 청소해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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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가나가나가 나가나가나가 저기요가 어딘데 마스코트로? 마스코트로? 왠지 고격스코트인데 아니요 잘못보신거에요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서 오케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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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릴! 치워줄게요 데릴! 데릴 고생했어요! 월급 들어왔어요! 휴! 집재를 낼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러버클리너라고 하는 게임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스팀에서 무료 게임이니까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스팀에 게임 제목 치시고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좋으셨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